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할리 유튜버 MC선아입니다. 달라스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BTS 아미들의 아주 특별한 소 모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미들. 여러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왜 여기가 무슨理由? 오늘 V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V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맞아요! Happy birthday, V! 와... 아, 너는 어머니야, 맞나? 어머니야, 아미야! 어머니야, 아미야야! 1, 2, 3 Happy birthday, V! Let's go, Grammys! 달라스의 예술의 거리, 딥앨름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고요? 2019년 방탄소년단의 달라스 공연 당시에 태연 군이 이 거리에 있는 한 화랑에서 그림을 사게 됩니다. 그 그림을 판 화가는 그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캣힐 아트 갤러리, 바로 이곳이 BTS 태연 군이 그림을 산 그 갤러리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Hi, Mark! Hi! Hi! Good to see you! Yeah, good to see you! Welcome to Kail Art! It's so cool. 이거 BTS 태연 군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만드신 건데 태연 군, you want to give it to him? How do you have to give it to him? When he comes back to Dallas, yeah. Dallas 오시면 꼭 이거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하네요.